아이고 감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말 좀 하자 말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강 34회는 옷도 다 맞춰 입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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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예 저 텐클럽이 왔는데 인사 한번 맨날 보는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사진은 아이고 사진 찍으세요 찍으세요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요 공연이나 보세요 잘생겨 감사 아이고 손 한번 흔들어 달리 하하하하 아이고 미러미로 미러미로 노래 아세요 그거를? 네 근데 오늘 미러미로 안하고 사랑할 라이 부르려고 그래 사랑할 라이 들려드리고 미러미로는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불러 근데 내년에 기수가 어디에요? 24회 24회 이제 오늘은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24회한테만 잘 보여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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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사람은 이렇게 줄을 잘 타야 되는거에요 그러면 24회 선배님들 사랑할 라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하하 깨끗하지 않아 늘어만 해도 온몸이 슬프시고 아픈 날아도 마음을 이팔 청춘이 이팔 청춘이 아픈 것 같은 사랑을 알래요 사랑할 날이 나를 아주 뜨겁답니다 행복한 행복한 사랑 다 강한 거란 나 이제 사랑해 나 나 이제 사랑해 나니 내 나니 사랑해 나니 나 이제 사랑해 나 나 이제 사랑해 나 똑같이 나 이런 것이 하지 말아요 인생의 극장에 밀어막힌 것 몸이 슬프시고 아무나라도 만드는 바람이 존재 전주입니다 불꽃 같은 사랑을 알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불꽃 같은 사랑을 알래요 난 아직 뜨겁답니다 널 역하더라 숫자에 가보라 약속한 새로운 걸 넘어져 가보라 난 이제 사랑해 나 내 나니 사랑해 나 사랑해 나니 다 조용히 해보세요 24회 선배님들 입맛에 좀 맞으셨어요? 간이 짜거나 맵거나 그러진 않고 간이 딱 맞았어요? 내년에 스케줄 빼놓을까요? 사진 찍을라 박서진이예요? 이름이 박서진이예요? 어디 봐야 돼요 사진은? 춤 좀 친다고요? 무대 올라와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대 올라오는데 여기 바깥에서 저 장구 1m 떨어져서 추세요 왜냐면 제가 장구 치다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진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구에 맞다가 나 오늘 행사비 다 병원비로 물어주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니까 샬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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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한 당신을 향하시며 사랑해 나를 위한 당신을 향하시며 사랑해 여름 뻗치고 한 번 못 가면 백번처럼 넘치게 할 수 있어 내 옆에 한 시간 있어줘야 당신의 향하시며 사랑해 사랑해 나를 위한 당신의 향휴 행복이란 믿음엔 악불부와 멋있게 키워서 내 후회할 거다 아쉬운 품에 아려겨주고 싶어 나를 내는 게 당신의 나를 내는 게 당신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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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백댄서들이 훌륭하시네 노래 끝나니까 자동적으로 무대 빠져주세요 역시 명문중학교랑 다르긴 다르네 길한 명문중학교 그러면 실장님 장구 좀 잠깐만 빼주세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미러미로는 내년에 24회에서 불러드리면 그때 불러요 그것도 내년에 와서 부르려고 시계반을 사는 게 뭐 변거 있다냐 나는 혀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까지만 들려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신나는 노래 한 곡 가라고 아줌매들 흔들려고 형님은 여기 전체 기술의 대장이세요? 아이고 대장 근데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는 염색한 거에 한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많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나시면 앞에 나와서 춤을 추셔도 되시고 큰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고 크게 박수를 쳐주신 분에게는 길한중학교 총동창에 기수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냐면 한샘 가구에서 최고 원목으로 시작한 이쑤시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같이 즐겨주실래요? 네 갑시다 선물을 같이 즐겨서 스탑스 누군지 도착 발끝에 흐뭇나 꿈의 내 얼굴 꿈의 내 얼굴 길이란 찾아가거라 흐흐흐흐흐 춤을 만날 통성도 안하네 희림을 낳으네야 봄이 왔느냐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붙잡고 이룬다 물에 비친 물에 비친 길한 중학교 찬양하고 이룬다 산꽃이 빛되면 돌아가고 나가고 내 사랑 스윙을 포함주머니고 서쪽 가리 문틈새로 새별 흐른 바람에 떨어진 꽃 냄새가 나를 의미네 다같이 봐야 해 다같이 봐야 해 숨이 찾아 봐야 해 더 큰 소리로 다같이 봐야 해 숨이 찾아 봐야 해 다같이 봐야 해 늦는다니란 사람을 본 적이 나요 남기는 열여던 일을 쓰니 다같이 봐야 해 다같이 봐야 해 아랫 밴드 신곡 부대 대학에서 서울이 신뢰 서울이 신뢰 서울이 신뢰 서울이 신뢰 서울이 신뢰 대학에서 저희OU 내ees rix 아랫 phenomen 이 몇명 무将 그 사람들 대상 같은데 다른 세월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다가 청춘아! 청춘을 불러 배불러! 내 청춘아 어디 가느냐 감사합니다 예